전도 캠프 응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첫 번째 사역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로 전도한 내용이 복음인데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산 지역을 치유하고 여러분 지역을 치유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겠냐 교회 치유부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은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교회 치유는 도대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은약을 갈보리산에서 성취를 시킨 겁니다 이 갈보리산은 그냥이 아니고 모든 재앙, 죄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이걸 무너뜨리는 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모든 장난들을 결박시키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고 온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시간표라고 말입니다 예, 이 치유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 살리고 지역 살려야 되겠다 이게 감남산의 사역입니다 답도 간단하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기서 하는 가운데 확실한 미션을 주는 시간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각인된 것은 틀린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것 붙잡고 갔더니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났어요 자, 이게 교회 지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세요 지금부터 마가 다락방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마가 다락방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마가 다락방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여신 문 여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응답을 받으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도 됩니다 사실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본인들은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될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산 노예에서 그, 우리 교회 막 성장될 때 저를 누명세우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네, 사실 이 사람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 우리 서로 이렇게 됐는데 잘 지내자 하이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자고 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모임을 만들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좀 식사 대접은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안 모일대요 교회가 작아도 중직자가 있거든요 중직자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그 교회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목소리도 돈 쓰려면 다 재직해야 하고 통과해야 하고 해도 되거라 맞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 말 들으면 가슴이 못이 박히겠지 이만큼 중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거든요 말조심하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이거 안 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 이거 함부로 하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모르죠 저는 누가 주장하면 무조건 상대방은 옳은 주장을 인정하고도 맞다고 그랬어요 안 간 거요 그럼 내가 안 간다 밥 못 사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락 안 한 거요 그게 모였던 사람들이 이 얘기입니다 이 새끼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유광수 이 새끼는 끝까지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합심을 한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교회 안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끝까지 싸워서 갑니다 하면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3년이 딱 지나니까 우리가 역사를 난 거예요 그제서야 중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합숙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정말로 그 사람들은요 우리 앞에 와 있는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산은 안 산다 안 산다 다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다민족이 지금 모여 있는 지역이요 그렇죠? 그건 옛날 얘기요 지금 여기는요 약 70개 넘는 나라 민족이 안산 쪽이 멀리 와 있다니까요 적어도 벌써 몇만 명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 속에 있을 것인데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이 교회에 보내는 거요 그렇죠 다른 데 보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만 있으면 이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치유를 받아라 여러분이 교회 치유하는 주역이 되라 지금부터 시작하시라 여러분 교회 가거든 불신앙을 치유하는 심부름을 해라 여러분이 사람 만나거든 신앙의 고백을 해라 힘든 사람 만나거든 쓸때면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백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손잡고 합심 기도하고 말아요 이게 이겁니다 다른거죠 시작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이걸 바꿔줘라 왜 그랬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상한 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치유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상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경도 이상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신학 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사상과 신학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상처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요 이게 전부 영육 간의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치유하는 주역이 되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치유의 주역이다 나는 큰일은 못해도 교회에 가서 병든 사람들 와 있는데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심부름하겠다 여러분들이 장모님 만나거든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새신자 만나거든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치유부터 내놔야 돼요 여기 참석한 우리 중기기자분들, 목회자분들, 많은 애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캠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을 겁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를 시작해 많은 사람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을 하시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상처를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그게 정의를 써서 정거를 가지고 왔어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인 거죠 요셉이 누명을 선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없어지지 내 상처 억제를 없애겠다 그거 더 상처돼요 그렇죠? 내가 상처에 이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난 자꾸 당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에스드가 지금 여기 아프다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격려하는데 힘내 이렇게 쟤는 아픈 거예요 아무 내다른 옷이 아니오 나는 격려인 거라니까 좀 세게 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처가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되는 거면요 굉장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이 죽게 됐는데 감사함으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찬스가 왔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찬스가 왔구나 정인의 기회가 왔구나 요셉은 아니 내가 받았던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왔구나 상처가 아니라니깐요 그럼 이것보다 빨리 치워야 돼요 세계보금화 하라고 이스라엘나라를 선택했더니 이 사람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네 이걸 고쳐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게 했다 했더니 자기 나라를 대표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억울한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받는 이 두 개 때문에 공격 받으니까 전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큰 실수를 후대 앞에 물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잠깐 해결하는 시간에요 모든 저주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 제가 내가 참 잘못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조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앙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할 수 있잖아 여러분에게 얘기 못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은 회개하는데 사람 앞에 못한다니까 하나님 앞에만 할 수 있어요 그거 잠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저주에서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막으시고 건지시네요 오늘 여러분이 잠시 깨닫고 언약 잡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에게 이 말 저주를 하나님은 막으신다 그 말이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오 저는 하나님이 언약 잡고 놀랄 정도요 벌써 우리는 멸망받아 죽었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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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시작하세요 삼치유입니다 삼치유입니다 삼치유는 세 가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데 상식이 있는데 상식 이하의 일은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옳은 거라고 이건 상식이냐 아무리 옳은 거라고 이건 상식이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옳은 거라고 아무리 옳은 거라고 이건 상식이 이해하지 아니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더 좋잖아요 상식이 이해하지 상식이 이해하지 상식이 이해하지 맞는 것 자꾸 얘기하는 다른 것 계속 각인시키지 말고 망할 것 각인시키지 말고 이걸 가지고 각인시키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세계보호만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를 성경을 찾는 겁니다 한 번만 찾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틀림없이 여러분은 이거 안 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교인 만나면 뭐 합니까 뭐 이야기합니까 옳지도 않으면 막 불신한 이야기합니까 불신하고 막 하겠지 안 그래도 겨우 지금 억지로 창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도 막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아니 미래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이제 시작하라니깐요 이러면 여러분 한 번도 체험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정확한 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본질적으로 뒤바뀌어 버려요 전에는 이렇게 본질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남의 말하고 욕 이런 거 해야 소화가 되는 체질을 그렇죠 왜냐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랬지 어디에서도 그랬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체질이 되어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막 깔아야 뇌가 좀 정리가 되는데 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바뀌어 버린다니까 본질이 요거 했는데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는데만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예배당에 와서 앉았는데 찬송 딱 부르더니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 듣는데 자꾸 내게 축복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돼야 살아요 이렇게 돼야 살아요 그러면 애들도 말이죠 우리 랩런터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응답을 이래야 살지 그거 없이 밖에 나갔다고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랩런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이 내게 없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복음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알게 되겠죠 이게 바뀌어 버린다니까 기준이 바뀌어 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전에는 힘이 없는 내 수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수준이다 그 말 달라집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세 가지들과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요호하여 요호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답을 주시오 말씀을 대어내라 그리고 생기를 부르노라 대어내라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 전달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라 에이 오늘 뭐 사이 몰라 그렇지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으로 돌아가 버리면 응답을 받아 버립니다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을 능히 이길 자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 받는데 여러분을 이길 재앙이 없다 그 말이요 이를 놓고 뭡니까 현장 치유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겁도 없이 1번, 2번, 3번 안 하고 지금 4번까지 들어왔어요 그걸 뭐 정말 용감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막 싸워놓고 봉사하러 갑니다 이까지 말라 갑니까 바쁜데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헌금하는 건 안 하고 성교하러 갑니다 참 우습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순서입니다 치유를 시작해요 현장 치유는 뭡니까 성경의 증거들을 보세요 뭡니까 종교의 병을 고쳤다 뭡니까 고질적인 병을 고쳤다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삶의 병을 고쳤다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거집니다 그걸 고친 거예요 나면서 안전병입니다 그걸 고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문제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장 치유인 것을 보시라니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병을 치유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에 났습니다 여기 키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모든 지역에 흥황하게 되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틀림없이 방해할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놔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건 잘합니다 일할 겁니다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므로 진짜 이단도 막을 수 있는 심부름을 해요 그렇죠 문제는 누명선 이단인데 진짜 이단도 막는 역할을 한다니깐요 한국에게 감사해요 신천지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워낙 열심히 반대 운동하기 때문에 뭐든지 잘 막아 감사한 일이요 그러나 복음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전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혜죠 성경을 뭘 지혜를 듣겠느냐를 잘 보세요 뭡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에 세 개 둘 단어가 있습니다 일심으로 일심으로 전하고 들기를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더니 영적인 병이 고쳐진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체험을 오늘부터 안산에서 시작해라 이 체험을 오늘 멀리서 온 전도자 여러분들에게서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하면 자세히 보세요 이 지금 나타난 일들을 보면요 특히 이건 키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한 성교사로 보내야 된다는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금 무속인 점술인 우상인데 이걸 지금 뒤집은 거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세 단체를 통해서 영적인 병이 올 겁니다 우는 걸 치유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두고두고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오늘 시작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언젠간 제가 얘기할 건데 우리 집중 전도하는 팀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늘 생각해야죠 두 가지 이것은 시대적인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평생을 놓고 영월이라는 시간별을 놓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시킬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시간표가 와요 앞으로 캠프할 때 이 사람들 초청해라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팀에게 전화해서요 초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이 공통점이 뭔가 아니까 전부 집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공통점이 집중을 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 답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그리고 뭡니까 더 중요한 현장을 봤잖아요 로마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지금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 지금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로마 가이사 앞에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합법적인 시간표가 왔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 일을 시작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만 딱 붙잡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해야 될 마지막 게 있습니다 개인 치유하세요 개인 치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상 육신에 병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암 한 번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난데 지금 회복되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또 뭐 혹시 내가 암이 걸리지 않을까 다 불안할 겁니다 뭐 다 걸리니까 또 내가 어디 아프지 않을까 다 불안할 겁니다 또 내가 어디 아프지 않을까 다 불안할 겁니다 그까진 괜찮아요 불안하자는 건 아직 안 걸렸으니까 그러자 막상 걸린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막상 안 걸린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지난번 일하더라니깐요 아직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아 이라고 악몽이지 말하면 아니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암 이걸리가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어지질 않은데요 내가 지금 목사님 앞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얼굴 가까이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 암이 걸려버리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요 꼭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오래 살겠다 이런 얘기 아이들이 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나 이런 얘기예요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말씀의 집중이 뭔가를 설명해줘요 정말 영적인 집중이 뭔가를 설명해줘요 창조 원리를 가지고 이것 많이 생각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아니고 참 마음입니다 이 생각도 같지만 우울증 한 사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정신병 환자는 많아요 이것은 내면의 원리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차근차근하게 돈 안 드리고 치유사회가 하는 거 많이 만들 겁니다 도와줘야 되니까 저는 내년부터 중요한 정치인들 그다음에 연예인 들리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낼 겁니다 비밀 보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심부름하겠다고 핸집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려고 적어도 한 20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준비시키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병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거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세 단체 살리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은 가진 여러분만이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 그냥 아닌 안산 집회지만은 메세지는 성취되고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세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사건 치유입니다 안산 집회는 지금 말할 필요도 없는 세월호 때문에 많은 전세계적으로 충격이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부모님들은 더 어렵겠죠 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역사에 그런 억울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아가 살해당하는 이런 일도 성경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고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들어버리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굉장한 축복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것도 틀림없고 이런 응답이 온 것도 틀림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은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부모님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게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힘으로도 치유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 은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까도 이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릅니다 교회 조직, 치유하세요 큰, 살리는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 조직을 치유하려고 하면은 많은 중직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모인 이 목사님들이 전도자로 부른받다는 사실에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굉장히 핍박받으면서 지금 전도자로 이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직자의 모든 생각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틀린 것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개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개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높여라 이것보다는요 이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확실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현장 살릴 전도자로 중직자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들은 강단 성교사면 중직자들은 현장 성교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렘넨터들은 미래 성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든 전도하기 위해서 부른받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강단 성교사로 전도자로 부르셨다 중직자는 현장 살릴 성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 우리 렘넨터들은 미래 살릴 성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틀림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하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주의 종들인데 조금 이렇게 뭐랍니까? 나이라든지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평생을 전도해 온 이분들하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죠 전도운동을 해 나가는 심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면 조금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높이 그런 거 그럴 필요는 없고 전도운동을 해 나가는 그분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별로 안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부교육자들은 뻔한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 부교육자들을 부르셔서 시대를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젊은 우리 지금 전도자 일어나서 곳곳에 지금 이 캠프를 하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실상하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중식자를 세우는데 왜 많이 세우느냐 이분들이 현장살릴 석유소라 이분들의 틀린 주장도 굉장히 존중이 정말 여기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틀리게 한다 하자마 하나님이 속히 처리하십니다 왜 속히 처리하느냐 안 들어주기 때문에 처리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상한 장로에 이러면 이상한 장로는 다 막잖아요 미리 그렇죠 진짜로 존중하고 가만 놔둬야 하나님이 속을 봐 그렇죠 하나님이 고치든지 콜링하든지 이렇게 먼 수가 나는데 콜링 안 해도 돼 왜냐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이 사람 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건 응답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사람이 봐줬으면 그건 응답이요 그렇죠 욕도 너무 많이 먹어 버리면요 벌 안 받아 버리냐 이미 받아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치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 세계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이 이야기를 하는 그냥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아 우리가 지금 교회다운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그 조직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진짜 응답 받고 민족 세계에 살려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시작입니다 딱 보면 희한해요 내가 감아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메시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게 그게 있습니다 증거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메시지가 이렇게요 또 이게 사람이 말도 그렇고 설교가 이게 터닝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딱 이럴 때는 보면 또 안 와요 또 그런 메시지가 싹 나올 때는 자요 또 희한하더만 그러니깐 말하자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바로 역사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네가 겸손하기로 무릎 꿇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천사장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먼 기도가 시작되는데 첫날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안산과 내 지옥 살려야 되겠다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생에 최고의 축복의 날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산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많은 사람에게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는 치유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임할 많은 재앙들을 막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는 기중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해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하나님과 세계보고마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온 세계에 증가할 정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mile unos 구원 예수 그리스도 정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아멘 아멘